야, 너는 많다. 저는 스키, 해외여행, 무시할 수 있는. 틀렸는데요, 지금. 뭐지? 어이, 어이. 제가 어이예요. 자, 여기 두 패드도 있어요. 네. 이것도 틀렸어, 심지어. 이것도 틀렸어? 낚시. 낚시? 아, 형 진짜. 나도 좋아하든지. 아, 몰랐, 시예요. 그건 왜 몰라. 못 봤어, 못 봤어. 아, 무슨 시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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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. 뭐가 잘하는 거야, 거기서? 낚시? 무슨 시야? 왜 그거 가지고 눌러요, 제이 씨? 응? 넌 똑같이 누르잖아. 아, 이거 가지고? 어, 맞아.